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특혜 논란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패싱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며 불쾌해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 여사 소환 조사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대통령실 사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혜 조사라는 지적엔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특혜라고 보기엔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랜 과제였던 대면 조사를 해결함으로써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처음으로 서면 조사에 이어 대면 조사를 받았다며 영부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는 말이 나오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김여사 소환 조사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허울뿐인 조사였다고 비판하며 특검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제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